경기도의회 이와 함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올해 중 자체 예산으로 디지털 의정구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도 자치분권 2.0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정보화 구축에 앞장서게 됩니다. 그동안 의정포털 시스템 구축과 인터넷 생방송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의정지원체계를 운영해 온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모델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.